동영상 찍어 안나와 얘도 두 다리야? 물속에 수영하자 얘도 두 다리야? 너무 작다 수영하게 여기는 뭐가 있는거야?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친절해 아 진짜 맨날 상상만 보면 일로와대 얘 빨리 봐 이리 봐 한 번씩 뒤에 숨을 수 있잖아 잘 나온다 그치? 구피 있어 구피 위험해 머리 나오세요 구피 있어 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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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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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커 멋있다 우와 대박 이리 와 그냥 이리 와 여기서 가 다 똑같다 턴다 몸 턴다 우와 저 여기서 한 번 털어주네 되게 멋있다 여기는 못 들어온나 보다 깊어져나 봐 오무악 역시 안들어가네 수영할건가봐 우와 멋지다 쟤 포토타임을 즐기나봐 다이빙 한번 보고싶어? 다이빙 안 미끄러진다 해봐 그라마 그냥 가버리네 수영하기 싫은까봐 제가 놀리다 놀려 시큐탄거 봤어? 아우 개귀여워 유리창가서 볼수도 낫다 아 어디가 쟤도 사람 모랜한거래 모랜 여긴 안들어오려나봐 저런게 진짜 덮친다고 생각해 아 들어가라는걸 한걸이야 진짜 좀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아 또와 약올리네 여기 가자 저 이자 이거 놀아 신나기 내산던ison 여기 Business indeed 소광 쟌 섬투툴만 보 MI 짜 Professional 아 아까 제가 그거였나 보였어요 아 얘가 너무 크어 근데 제가 뭐였던 애가 장갑도 못먹어 이게 믹스인 줄어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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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얘가 더 이쁜 것 같은데? 얘 근데 덩치 크다 엄청 크다 얘가 더 이쁜 것 같은데?